아트코리아 방송 소음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42번가 충무 아트쇼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남 넷스 베스 운창사계의 맨 백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잘생겼죠? 알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죠. 트로트계의 엘비스 행사의 의자왕 지금 천상의 여자로 아주 핫하게 활동 중이신 천상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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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천상의 여자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의 여자 이 세상에 없는 여자를 만났지 내 인생에 이런 여자를 다시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대 만나서 나는 하늘이 되고 그대 만나서 나는 하늘이 되고 세상 가장 멋진 너자로 살아요 내 인생에 대한 여자를 다시 달성하게냈다 하늘을 잇따라 지는 운명 세상에서 영원까지 살아나리라 사랑해요 천상의 여자 사랑해요 천상의 여자 행사의 의상 천상의 아트코리아 방송에 왔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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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당신은 내게를 모아있어 있네 언제만 가시네 술이네 술이네 응원하고 올 말이 남자들이 울어지고 이 세월이 또 기밀어서 영국의 응답신다 우리의 여자들 하나뿐인 우리의 여자들 살짝 두 손을 겨누러 버린 당신 영국의 응답신다 아리라 영국의 응답신다 북한 시장에 아무것도 착한 사랑 만만utan 만난다 부 어머니 호소에 부르지 널 알사람 아리라 널 항상 바다에 이 professor 나의 사랑 아무가 칭찬한 사랑만 나의 사랑이 고함이 감사해 굳이 나의 사랑 굳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감사합니다.